나 요즘 있잖아. 난 요즘 여러분들 보면서 내가 배울 때가 많아요. 이게 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잖아. 선생님이 약간 좀 나태해질 때도 있는데 내 스스로도. 근데 와서 내 나이 절반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 귀를 쓰고 이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눈빛이 일킬 때가 있거든. 좀 멍하고 있는 분들도 보여요. 어떨 때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어떻게든 정리를 하고 알아듣고 막 이걸 해서 문제를 맞춰보겠다고 막 그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걸 내가 느끼잖아. 그 시선들을. 그렇죠? 그런 시선들을 느낄 때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열심히 해서 잘 살아보세요. 인생 한 번뿐이잖아. 아니 나 해 주실 수 있는 얘기가 있었어. 그 지금 여러분들 이 시기가요. 인생 전체로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살았으니까 돌이켜보니까 가장 투입 대비 이 아웃풋이 가장 큰 시기야. 효율적이라고. 지금의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만큼에 비해서 얻는 이익이 거의 뽕을 뽑을 정도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뒤에는 뭔가를 많이 노력하고 많이 투입했는데도 얻어지는 게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국어, 수학, 사탐 이렇게 열심히 공부만 하면 물론 그게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투입 대비 얻어지는 이익이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큰 틀을 좌우할 정도로 커요. 거의 삶의 전반을 다 좌지우지할 정도로. 그렇죠? 아직까지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 그렇죠? 들어갈 수 있게만 된다면 그 뒤에 그걸로 인해서 얻어지는 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몰입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한번 휘몰아쳐볼 시기다. 지금 여름 지나가면서 많이 나태해지고 하잖아요. 내 이럴 때가 아니다. 오늘의 하루가 나중에 10년 뒤의 하루보다 훨씬 더 이게 적은 비용으로 적은 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워낙 큰 시기이기 때문에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아깝게 생각하고 투자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부하면서 이거 왜 하고 있는지를 좀 동기를 명확하게 하고 하세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인 시간보다도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공부를 왜 하는지를 좀 큰 틀을 내서 보면 잘 살아보겠다는 거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본주의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세요. 부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 되는 거는 내가 볼 때 궁극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절대 천박한 목적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원하는 삶,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에너지를 얼마든지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뿐이 인생인데 찌질하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나면 200원이 더 올랐어.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삶이 주어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렇게 살면. 그죠? 아, 나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다. 난 부자 될 거다.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경제적으로 해방되는 나를 앞당기시라고. 경제적으로 해방된다는 건 어떤 의미야?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게 경제적으로 해방된 거예요. 맞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시간을 거기 가서 그렇게 밖에는 있을 수가 없는 상황. 이걸 벗어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자기해방입니다. 돈으로부터 돈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부자가 되세요. 그러려면 그 단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경험해 봤어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마음속 깊이 감상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나름 열심히 살아왔고 한데 어느 정도 선생님의 나이대에 비하면 내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 비하면 비교적 매우 부유해졌죠. 정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별것도 아닌 사람을.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해방됐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다행히도. 나는 좀 이른 나이에 된 거죠. 경제적인 해방이 78회 오면 뭐 할 거냐고. 그치? 여러분들은 30대에 적어도 40대에 경제적으로 확 해방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많은 게 좋아져요. 선생님은 쉽게 말해서 이 강의를 왜 하고 있냐. 돈을 벌기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것에 큰 만족감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이 충분히 좋고 이 일 속에서 내 자아를 늘 느끼고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가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지 여기에서 수강생이 한 명 더 들어왔으니까 몇 만 원을 더 벌겠네.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초창기 학원 강사 시작했을 때는 얼마나 찌질했겠어요. 학생 두 명이 와서 앉아있는데 주례를 봤어 내가. 내가 큰 강의실에 거의 결혼식장만 한 강의실에 남학생 하나 여학생 하나 앞에 내가 두 분 사이에 수업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비극적이냐고 한 달 강사료가 17만 4천 원이 나왔던가 하여튼 그거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하는데 실론티 하나의 김밥 한 줄이 내 주식이었다니까요.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그때는 어쩔 수가 없어. 돈을 벌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하고. 그렇죠. 고통스럽더라고요. 강의를 하는 것도. 어디 대치동으로 일산으로 노량진으로 강의를 하러 보따리를 싸서 당기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은 그냥 이 강의 자체를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경제적으로 해방된다는 건 인간을 바꿔놓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과 내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얼마든지 미칠 수가 있고 좋은 사람이 돼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충분히. 그러고도 내가 경제적으로 힘겹지 않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러우라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방지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빨리 그런 상태를 좀 갖추기를. 단계가 있다고. 첫 번째는 자기를 팔아야 돼. 가진 게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어마어마한 자본을 물려준 게 아니라면 자기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비싼 상품으로. 몸으로 일을 해야지. 처음에는. 자기 몸을 팔아야 돼요. 가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배양해서 그걸 팔러 다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죠. 그러려면. 뭐가 지식이 있던 기술이 있던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걸 팔러 갈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팔 게 없다고 지금. 그걸 느끼세요. 스스로. 내가 지금 세상에 나가서 나를 뭘로 팔지. 나를 어떻게 세일지를 하지.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능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없잖아. 아무것도. 이걸 지금 갖추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뭔가를 내 몸 안에 장착을 해야 된다고. 옵션을. 그거를 장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좀 벌잖아. 처음에는 자기를 팔아야죠. 자기를. 비싼 값을. 저 같은 사람 쓰려면 좀 더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모으잖아. 그다음에는 단계가 뭐야. 돈이 돈을 벌게 해야죠. 자본이. 나는 나대로 움직이고. 자본은 자본대로 움직이고. 그렇죠. 그래야 또한 돈이 또 불어나요. 궁극적으로는 나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에게 내 긍정적인 에너지가 끼치는 영역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지만 그것이고 나를 위해서도 일하는 상태가 돼야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돕는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서 결국은 또 부자가 돼요. 단계를 건너뛰지 마시라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자신이라고 하는 상품을 값비싼 물건으로 만들 수 있도록 뭐라도 장착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한 것도 없잖아. 한 것도. 그러니까 장착을 해야 돼 지금. 그러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알겠어? 그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그냥 시간에 흘러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살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시간의 흐름에 자기를 맡기지 말고 그 시간과 공간과 주어진 자원들을 전부 다 자기를 빨아들여서 자기를 비싼 몸값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아시겠죠? 지금 그게 먼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이해되세요? 좋은 상품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나중에 대학 들어가시면 한 번씩 놀러 오시고 맥주 한 잔 쏟겨. 내가. 그럼 이제 세상 얘기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때가 되잖아. 수업도 나는데 맥주 한 병씩 까면서 하고 싶다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대학생 되시면 재수생이 되시면 강의실에서만 만나요. 대학생 되시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질 때 한 번씩 찾아보세요. 진짜로. 선생님하고 이러저러한 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나. 선생님도 뭐 내가 알고 있는 한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도 갖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어떻게 돼야지.